아니 태용이 형! 아니 우리 형, 미친이 우리 기상캐스터인데 미친이 어때요? 미친이 우리 태용이가? 우리 태용이가 진짜요? 형, 동지 아시죠? KBS 대표 기상캐스터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미인들이시네 결혼 안 하신 분 혹시 있어요? 저희 다 안 했어요 태용이 어때요? 태용이 힘도 많이 와요 도랑이 엄청 멀쩡해서 네 괜찮잖아요 시경 시경 손 시경 시경이 어디 갔어요? 우리도 빨리 갔다가 가르쳐줘 가야겠다 마음은 저기 있어 그럼요 거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가타라 1박 2 준비하셨죠? 2박 2 2박 2 2박 2 2박 2 2박 2 3 3 3 3 4 4 5 4 5 5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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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5 5 6 5 6 6 5 6 6 6 6 6 6 7 6 6 6 6 6 6 7 7 7 7 7 6 7 7 7 9 9 9 10 10 9 9 10 9 10 10 10 11 11 11 14 안 하는 게임으로 타고났어. 안 하는 게임으로 타고났어. 그런 거 아닌 것 같아. 요걸래 보내기 중에는 제일 못하는 거예요. 전우 씨 자리 없어요? 있어도 뭐 크게 너한테. 어떻게 안 돼요? 영화 들어가고 싶어. 너한테. 깜짝 놀랬다. 야. 울지 말아요. 이 와버린 이별인데. 아 추석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노래. 슬퍼도 울지 말아요. 이 와버린 이별인데. 그려가는 되지 마요. 아. 눈물을 갖춰. 눈물을 갖춰. 일별보다 더 아픈 건. 외로움인데. 무시오. 진짜 맛깔나. 네. 주님. 중민아. 중민아. 좋아 오늘? 아 괜찮아요. 형 안 나대니까. 이번 미션은 섭외 빙고 동교가 뿌어예요